곧 만기가 돌아오는 ISA 계좌, 만기 연장할까 해제할까 고민 중이세요? 만기 연장하면 나비 판도와 비과세 혜택은 늘어나진 않지만 세금 납부 시기를 미룸으로써 과세 이현 효과가 있죠. 금융기관의 MTS 등을 통해 쉽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고 ISA로 재가입하면 ISA의 나비 판도와 비과세 혜택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하고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를 연말정산시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해서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 게 기본인데 ISA를 활용하면 추가로 최대 3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 12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거죠. 추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남은 자금은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하고요. 또는 다음 해에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으로 전환해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ISA 계좌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이전 신청을 해야 하니까 이전 꼭 체크하세요! 비과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